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거스 스테이닝과 거스 어세이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식물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에 거스라는 리포터 유전자를 달아서 그 유전자가 어디에 발현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얼만큼 발현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식물에서도 각 기관마다 각 조직마다 발현되는 유전자 그리고 발현되는 시간대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스 스테이닝과 거스 어세이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 우리가 살펴보려는 유전자는 당연히 개화에 관련된 개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물의 해부학적인 모습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를 이루고 조직계가 되면 기관이 되고 기관에서 개체가 형성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식물에는 여러 가지 조직계들이 존재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조직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에피덜멀 티슈 두 번째는 펀더멘탈 티슈 세 번째는 베스크럴 티슈입니다. 각 조직계마다 기능한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기능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도 다를 거고 발현되는 단백질이 다를 거고 마찬가지로 전사되는 트랜스크립츠 유전자의 양도 다를 것이고 시간대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각각각각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덜멀 티슈 같은 경우는 표피 조직계입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보시면 이파리 바깥쪽에 있는 큐티클층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에피덜미스 이런 것들을 에피덜멀 티슈라고 하고 표피 조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스큘럴 티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기 보시면 플로엄, 자일럼이 존재하는데 플로엄은 채관이고 자일럼은 물관입니다. 물관은 죽은 세포로 되어 있고 플로엄은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플로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수송을 하죠. 설탕, 녹말, 포도당 이런 걸 수송하는 그런 관입니다. 자일럼은 물을 수송을 하고요. 이런 관다볼 조직계가 있고요. 펀더멘탈 티슈 같은 경우는 에피덜멀 티슈와 베스큘럴 티슈를 제외한 모든 티슈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펀더멘탈 티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이파리에 있는 책상 조직 혹은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유주직계랑 기계 조직계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외에 에피덜멀 티슈, 베스큘럴 티슈의 외적인 모든 티슈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조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파리를 확대하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이걸 또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베스큘럴 티슈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물관이고요. 채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질 수송이 일어나고 이게 관다발 조직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 큐티클층 그리고 여기 에피덜미스가 있죠. 이게 바로 표피 조직계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존재하는 기계적인 지탱 역할을 하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통기 조직이라고도 하죠.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 조직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조직계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계적인 지지도 역할을 하고 있고 광합성도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물체에서 다양한 조직계가 구성을 하고 얘네들이 모여서 이파리라는 기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각 세포마다 각 조직계마다 발현되는 유전자, 단백질이 다 다르겠죠. 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중심설의 일부예요. 센트럴 도구마의 일부입니다. DNA에서 코딩 리즌에서 유전자가 전사가 되면 프리 MRNA가 되고 이 프리 MRNA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숙한 머츄럴 MRNA가 되면 얘가 핵공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어떤 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센트럴 도구마의 일부인데 유전자가 각 티슈마다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전자 수준에서 MRNA로 전사되는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 프로모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모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인앤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는 전사를 시작하게끔 해주는 여러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그런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앤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모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리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리프레서도 있을 거고 인앤서가 프로모터를 조절을 해주는 걸 막는 인슐레이터 부분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일단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코딩 리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을 보시면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이 첫 번째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RNA로 만들어졌을 때 RNA에 되게 많은 가공 과정이 존재하죠. 프로세싱 과정이 존재하죠. 뭐 5' 캐핑, 3' 폴리에이테일 붙이는 것 그리고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머출 mRNA를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또 다른 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siRNA, 스몰 인터퍼런스 RNA 혹은 이제 마이크로 RNA 같은 걸로 이 mRNA의 발열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포스트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각 식물체의 조직마다 조직마다 그리고 각 위치마다 각 시간대마다 발연되는 유전자의 양들이 달라집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셀티슈 스페시픽한 이런 레귤레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거 말고도 하우스키핑진이란 게 있습니다. 하우스키핑진 이 하우스키핑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세포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양으로 발현하는 그런 유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골격 단백질 이런 게 있습니다. 미오신, 액틴, 그리고 핵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라민 이런 단백질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하우스키핑진 같은 걸로 단백질을 정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으로 발현되는 단백질 액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백질 정량을 하기도 하고 하우스키핑진 같은 걸로 우리가 유전자 워크를 할 때 진 워크를 할 때 유전자의 상대적인 양을 정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실험도 가능하냐면 라민의 양을 측정을 해서 라민이 핵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를 유지해주는 단백질인데 골격 단백질인데 라민의 양을 측정을 해서 얼만큼의 양이 있으면 핵이 몇 개만큼 존재하는구나 대략적으로 알고 세포가 몇 개쯤 존재하는구나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심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우스키핑진 도 있고 셀티슈 스페시픽한 진 도 있는데 셀티슈 스페시픽한 유전자는 트랜스크립셔널 그리고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의 조절을 받으면서 티슈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라지는 발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히스토케미스트리는 조직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티슈마다 각 조직마다 발현되는 단백질 2차 대사산물 그런 것들을 동정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히스토케미스트리의 일부인데 얘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히스톨로지 그리고 케미스트리 이 합성어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히스톨로지와 케미스트리의 합성어입니다. 히스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조직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뭔지 티슈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염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미스트리는 쉽죠. 화학이죠. 그래서 그 조직에서 발현되는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통해서 뭐 어떤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케미스트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직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혹은 어떤 유전자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이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은 히스토케미스트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냐면 사이토케미스트리는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어떤 대사를 할 거잖아요. 그 안쪽에서 어떤 단백질 어떤 유전자를 이제 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사이토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케미컨파운드가 세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규명하는 학문이 사이토케미스트리고 이미노 히스토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이미노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조직에 조직에 어떤 단백질을 인식하는 그 조직에서 발현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단백질을 인식하는 항체를 침투를 시켜서 그 항체가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 그 항체 뒤쪽에는 HRP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HRP HRP라고 해서 홀스 레디쉬 포럭시데이즈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서브스트리트를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그 효소입니다. 포럭시데이즈 뭐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자 이 HRP 같은 경우에는 포럭시데이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H2O2를 분해를 시키고 그 분해 시킨 것을 이제 라디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라디칼이 그 루미놀을 이렇게 뭐야 환원을 시켜서 이제 루미놀을 발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루미놀이 이제 발광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웨스턴블라세아나의 원리인데 이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HRP가 그 루미놀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서브스트리트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서브스트리트를 사용을 해서 그 서브스트리트가 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분해가 되면 인솔루블 해지면서 어떤 형광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형광을 바라면서 이 단백질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게 바로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이고 이뮤노 사이토케미스트리는 얘는 조직 수준에서 봤다면 얘는 세포 수준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펩타이드 혹은 프로틴 이런 것들을 이제 안티바디로 인식을 시켜서 어느 곳에 존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입니다. 자 그림들 보시면 그게 바로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의 한 예시들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헤마톡실린 그리고 에오신 염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마톡실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말하고요. 에오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홍색 핑크빛으로 염색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헤마톡실린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핵을 잘 염색을 합니다. 핵이 인산 때문에 상당히 엑시딕하죠. 그래서 헤마톡실린을 처리를 하면 얘가 핵으로 가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에오신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셀렐럴 매트릭스 ECM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사이토플라즘 얘는 되게 산성이기 때문에 베이직한 뭔가를 염색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직한 어떤 단백질들 사이토플라즘 같은 것들 염색을 해서 이렇게 레드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보면 핵이 어디 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주로 근육세포 분화 같은 데에 헤마톡실린 염색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턴을 했을 때에도 헤마톡실린 염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포 골격 단백질을 염색한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F-Factin 염색한 건데 로다민 펄로이딘 이라는 애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로다민 펄로이딘 얘는 항원 항체 반응은 아니지만 액틴과 상당히 어피니티가 높은 형광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포 내로 침투를 시키게 되면 F-Factin과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한 이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골격을 염색을 해서 세포 골격이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는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육 세포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육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근원 세포에서 그리고 그 뭐야 근섬유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때 퓨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세포 골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 로다민 펄로이딘 이런 걸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을 염색하는 건데요. 어떤 물질이냐면 호엑스트 33258입니다. 얘는 핵을 염색해서 형광을 바라는 그런 물질인데 DNA가 이렇게 존재하면 한쪽은 마이너 그루브고 한쪽은 메이저 그루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 그루브 쪽에 이 호엑스트 33258이 들어가서 형광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핵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플로레센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할 거냐면 엔자임 히스토케미스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거스 리포터 시스템인데 요 거스는 효소예요. 효소 효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스라는 효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어느 곳에서 발현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위키페디아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쌀의 앤서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그 수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한 모습이고요. 쌀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쌀 나달의 배를 염색한 것입니다. 임보리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백질이 아니 어떤 단백질이 아닌지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이런 위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실험이 바로 이 거스 리포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 거스 죄송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될 게 거스 스테이닝과 거스 어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스 스테이닝 이고 그 거스 스테이닝은 요 스테이닝 우리가 정성적으로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너무 이상하네. 그러니까 스테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이제 유전자가 어느 곳에서 발현되는지 어느 시간대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고 X-Glock 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스 어스 에이는 자, 발현이 됐는데 걔를 눈으로만 측정하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보자는 건데 그게 바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스 어스 에이는요. 그래서 머그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머그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그 유전자가 얼만큼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유전자가 전사가 될 때 그 유전자 전사를 시작하게 해주는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프로모터입니다. 프로모터에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어서 그 뒤에 있는 코딩 진들을 이제 전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타겟진 프로모터에 거스를 발현하는 이런 형태의 컨스트럭트를 만듭니다. 만듭니다. 이런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이 프로모터가 활성을 가지면 이 거스가 발현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식물체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거스 스테이닝을 진행을 하면은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런 히스토케미컬한 어네리시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거스란 뭐냐 제가 아까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균에서 뽑았고요. 베타글루크로니데이지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고분자 탄수화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예요. 근데 기질로 또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이 Xgluck 이름이 상당히 긴데 요건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중요하게 안 외우셔도 되고 Xgluck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gluck이란 애를 또 서브스티레이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뭔가 물질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물체의 기관에서 다양한 조직에서 요렇게 파란색으로 스테이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Xgluck이라는 물질을 식물체에 처리를 하고 나면 이 Xgluck이 O-Glucochronic Exid랑 결합을 해 있는데 베타글루크로니데이지를 만나면 얘가 얘를 서브스티레이트로 인식을 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물질이 되고 하나는 이제 글루크로닉 엑시가 되는데 얘는 클로로 브로모 인디고 라고 불러요. 클로로 브로모 인디고 그래서 얘가 옥시다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얘네 둘끼리 이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파란색으로 띄게 되면 이제 인솔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났는데 파란색을 띄는데 솔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이 다이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솔루블한 다이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엑시글럭 같은 경우에는 솔루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솔루블한 애는 색깔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물에 상당히 잘 녹아서 그 식물체대로 잘 침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런 성질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볼 거냐면 개화에 상당히 중요한 CO 그리고 개화에 상당히 중요한 FT 유전자에 이제 거스를 달아서 이 프로모터의 활성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십니다. 이미 요 유전자가 트랜스포메이션 된 형질전환체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형질전환체들을 사용을 해서 실험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는요 식물체의 개화 호르몬이죠. 그래서 FT의 양이 많게 되면 개화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FT 프로모터에 붙어서 이 FT의 전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터가 바로 요 CO입니다. CO입니다. 그래서 요 CO 단백질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FT의 트랜스크립츠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개화가 촉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 CO랑 FT가 요 CO랑 FT가 발현되는 그 패턴이 다릅니다. 하루 중에 그 발현되는 항상 이게 늘 잘 발현을 하는게 아니고 어느 시간대에는 발현을 안하다가 어느 시간대에는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발현을 하냐면 자 요게 하루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X축의 첫번째가 GT0 그리고 이쪽이 GT16 그리고 하루의 끝이 GT24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롱데이 컨디션이어서 낮 동안에 빛이 주어지고 밤이 이제 8시간인 요런 형태의 하루주기를 갖는데 애기장 때에서 CO와 FT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해가 뜨고 해가 뜨고 나서는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해질력이 되면 요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FT 유전자의 패턴이구요. 그리고 CO같은 경우에는 설케이디움 클락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데 요런 형태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혼쯤에 해가 질 때쯤에 발현이 높아지고 그리고 밤 동안에 발현이 높아집니다. 설케이디움 클락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요. 요 GT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냐면 자이트계보 타임이라고 해서 자이트계보 타임 스플링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을 뜻합니다. 자이트계보 타임 0 이라는 거는 해가 딱 주어진 시간대 딱 주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뜻하고요. 자이트계보 타임 16은 해가 주어지고 나서 16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 중에 요렇게 FT진의 패턴과 CO진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거스 유전자를 통해서 요런 하루 중에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요렇게 낮 시간대 발현이 적은 시간대 그리고 발현이 많은 시간대를 사용을 해서 어 어 그 CO와 FT 유전자가 어느 곳에 많이 발현되는지 발현된다면 얼만큼 발현이 되는지를 어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초록빛을 띠는 걸 좀 초록빛을 띠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포가 상당히 많고요. 자 요거는 논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CO와 FT의 리프레스 역할을 하는 CDF1 프로모터에 어 거스를 붙여서 어느 부분에 발현되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왼쪽은 코틸레돈 D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틸레돈이고요. E는 이제 트로입 로젯 리프입니다. 그리고 F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공입니다. 스토마타 셀이죠. 가드 셀이죠. 가드 셀 스토마타 자 보시면 요렇게 베스큘러철 티슈에도 잘 CDF1이 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공세포의 전반적으로 잘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CO와 FT가 과연 어느 부분에 발현을 하는가 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확인하실 거고요. 얼마만큼 발현을 하는가도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거스 어세이 거스 스테이닝이 아니고 거스 어세이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건 다 거스 스테이닝이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거스 어세이입니다. 거스 어세이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유전자의 발현량을 그래서 보시면 이 머그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머그가 글루크로니데이즈라는 애를 만나면 이렇게 MU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플로레센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베타 글루크로니데이즈가 많이 발현됐어요. 즉 유전자의 활성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 4MU가 많이 생성이 될 거고 베타 크로니데이즈가 덜 생성이 됐어요. 즉 프로모터 활성이 낮았어요. 그러면 MU 이 4MU가 덜 생성이 되어서 플로레센스가 덜 나타나겠죠. 이걸 파장대를 통해서 우리가 스펙트로포토미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65나노미터의 파장을 주게 되면 얘가 발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광하면서 455나노미터의 빛을 쏘게 되는데 이 형광을 우리가 스펙트로포토미터로 확인을 해서 그 양이 얼만큼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요약본을 잘 만드셔서 보고서에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퀴즈는 실험 결과 해석 부분은 안 낼 거고요. 그냥 거스의 그런 원리를 중심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고 그냥 염색하고 디스티닝하고 보면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